한국사장 남성 한국사장 남성 수 있는 스모 투어 체험이었어요 스모 선수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아침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투어가 있었어요 아침 7시 반까지 모여서 8시부터 이거를 시작을 해요 차례대로 들어와요 검은색 띠를 두른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대사에 흰색 띠를 두른 사람들인데 흰색이 선배들 그 분들 말고도 상석에 한 명이 앉아있어요 상석에 그분은 이 회관의 전체 관장님 스모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전통 스포츠에요 힘센 남자들이 모여서 신한테 힘을 바치는 의식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 머리를 뒤로 딱 쫄라맸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의식적인 측면도 있고 예의 범절 측면도 있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시키리 그리고 다치아이 시키리는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 단계에요 이게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소금도 막 경기장에 뿌렸다가 그거는 의식 같은 건데 여러 가지 자기 힘 자랑할 거 이렇게 발 한쪽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쪽 땅에 집고 두쪽 딱 땅에 집습니다 두 선수의 주먹이 모두 이렇게 땅 닿는 순간 심판에 따른 신호 없이 바로 경기는 시작이라고 해요 이때부터가 다치아이 주먹으로 때리는 건 안되지만 손바닥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막 땀 치고 막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으면 경기는 끝 그 원 바깥으로 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적 왜소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계속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골리아과 다윈 느낌인데 딱 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다 둘러싼 선수들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흰띠 두른 선수가 검은띠 두른 선수를 불러와서 코칭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얘가 지금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더 키워야겠다 이럴때는 선배가 또는 동료가 계속된 말로 뺑뺑이라 그러죠 극한까지 몰아붙히는 거예요 그럼 보고싶어라 에이 취소해 원래 잼없었어 잼없어 왜 이러내 이리거 Turbo 이리거래 이리거래 아라따 ... ... ... 강아지 순간적인 스피드와 순간적인 유연성 유연성도 엄청나더라구요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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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면 안되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크게 방해가 될 행동은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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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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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어 역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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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어 사실 많이 배우려고 해요 저 제 영상을 많이 봐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그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관광통역안내사로도 한국을 알리고 있고 한데 일본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 관광면으로는 정말 잘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기보다는 좋은 점은 좀 배워서 빨리 그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 씨름 있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비교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국민 스포츠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긴 하지만 좀 더 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 더 많이 알려지면서 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스모 영상 그리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씨름이 어떻게 하면은 꼭 관광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관광을 정말 재밌게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써 이번 일본의 휴가 겸 공부가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면서 물론 여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배울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도 공유하면서 기록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이번 주 주말에 드디어 실리마린 팀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크아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 뭐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이런 여행 영상 또는 브이로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셔서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은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 hope you had a great and awesome day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bye awesome crew